먼저 이 시각 국방보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평양 순환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이번에도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영 기자, 미사일 사거리가 지난번보다 길어진 거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 평양시 순환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거리는 약 3,700km, 고도는 770km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오늘과 같은 장소인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일본 상공을 넘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번엔 사거리 2,700여 km에 고도 550km였는데 이번엔 사거리가 1,000km 정도 늘어난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한반도 유사시 전략자산이 출동하는 괌의 미궁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포위사격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에서 괌까지의 실제 거리인 3,400여 km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동해상으로 현무2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북한의 도발 원점인 순환 비행장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고려해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군이 쏜 현무 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은 목표물에 명중했지만 다른 한 발은 발사 수초 만에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올해 실사격에서 현무 미사일이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안혁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북한이 IRBM급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부터 9시 12분쯤까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며 국민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주장한 EMP,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북한한테 뭘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청와대 혹시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 변경은 없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제재와 압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이와는 별개로 인도적인 지원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우리 돈 90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담을 대북 메시지를 놓고도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재차 요구하면서 대북 인도 지원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 기자, 야권 반응 전해주시죠. 야권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문 대통령 발언을 반복했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은 저가 통일용인 북핵을 체제 보장용이라 말한다며 어이없는 안보관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 균형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 정부를 향해 안보문용이란 말도 사치이고 안보 포기라 비판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때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인도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시기가 잘못됐다며 반대했는데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갈팡질팡 좌충도라는 정책에 한숨이 나온다고 했고 주대행은 이 시점에 북을 지원하겠다는 엇박자는 어디서 나오냐고 꼬집었습니다. 안대표도 북이 다시 미사일이 소화되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북한 얘기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의 도발에도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치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유엔사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지원 방침이 결정되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등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바로 어제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800만 달러 정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미사일 쏘았어요,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검토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정부가 어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복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불과 하루 만에 도발을 감안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제의가 무색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인도적 지원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경은 없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 기조는 유지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진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보는 그런데 또 이 시점에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었던 인도협력국, 결국 북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곳인데 8년 만에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인도적 지원 중요하긴 합니다만 굳이 이 시점,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이미 예견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초강수 2375호 대북 제재 결의를 했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에 고통을 주겠다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사일 도발은 예견된 도발이었는데 이 시점 자체가 우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한 직후에 있었다고 하는 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인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북한 지금 김정은 정권은 우리가 적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얻어야 하는 그런 필요 때문에 인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지금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핵으로 완전히 진문개복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게 김정은을 압박하고 변경시키고자 하는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야당은 그러니까 아예 안보 포기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안보 포기 상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은 이제 적당한 제재로는 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이.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이게 8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유아체계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도착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 제재의 결의이 통과된 직후에도 또다시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과연 이게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제발 사고해라.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명분과 그리고 시점이 중요한 것인데 과연 명분과 시점이 다 갖춰진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완전히 잘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전술핵 재배치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렛대 정도의 카드 정도로 남겨놓는 게 오히려 더 유리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정부가 비핵화 정책이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나 핵무장을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고 말하기에는 아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또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은 비핵화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노력해달라. 아마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유는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비핵화해 나오지 않고 끝내 우리가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계속 우리가 전술핵도 안 되고 핵무장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는 것.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전술핵 재배치고 결국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 서로가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을 보장했듯이 우리도 그런 선택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물론 안보 위기가 심각하니까 더 그렇습니다만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집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설명을 해 준 분이 계신데요. 그래요? 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전략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된다. 그리고 800만 달러는 송금을 해 준다. 그리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한다. 이거는 지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14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10주년입니다. 10주년 20일 전에 맞춰서 하나하나 하나씩 카드를 전달하면서 뭔가 10주년에 큰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집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야당은 거듭된 북한의 도발에 남북 핵균형을 이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폭죽놀이 하듯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총을 아무리 섞는 재량을 해도 대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균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심지어 미국과 또 대다수의 국민 여론이 요구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관해서 재배치하지 않겠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 보장책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 지금 보수 야당은 저렇게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선 이제 필요성과 가능성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국제정치상에서 또 국제정치이론상으로 보면 결국은 핵은 핵의 균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상대방을 억제할 수 있다. 억제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내가 만약에 이걸 사용하면 상대방도 그걸 사용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핵이 없지만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로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한미동맹이 물론 공고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론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서 NPT에 가입을 하고 또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원자력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는 한, 다시 말하면 핵무장을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치료해야 할 여러 가지 대가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일단 반대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한미동맹과 핵무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핵무장하고 전수력 재배치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르죠. 전수력 재배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원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전수력은 주한미군이, 다시 말하면 그 소유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걸 위치상 한국에 갖다 놓는 것이고 사드 배치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것이고 핵무장은 우리가 하는 것인지, 성격은 다른 겁니다. 전수력 재배치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협의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 그건 우리가 원하고 미국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이죠. 대변국 역시 반발도 그렇게 크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지금 중국은 아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력이 들어왔을 경우 그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추미애 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수 중량을 늘리는 등 도복 능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수력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국회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정인 통일안보특보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잇따라서 거듭거듭 계속 대화, 대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종일관 대화만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전수력 재배치와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핵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하고 핵동결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내지는 축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전 장관도 역시 유아책을 제시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하는 것은 겁나면 우리하고 일대로 협상해서 그거 약속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초동 단계에서 이걸 막장하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초적인 조건만 갖추고 나오면 평화협정도 얘기할 수 있고 무슨 다른 북식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다. 협상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자꾸 촉구를 해야 됩니다.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근원적 해결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계속해서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하고 오히려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전술핵 재배치는 무조건 안 된다. 대북 지원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 조치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CNN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문 대통령이 핵무장 안 해라고 CNN과 인터뷰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 놓고 쏜 것이다. 이렇게 정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화해의 손짓을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외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발사로 국제사별을 기운든 지 이틀 만인 7월 6일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적 있었고요. 또 이후 정부는 같은 달 17일에 북한의 군사 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다가 7월 28일 화성 14형을 심야에 기습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인도적 대북 제재 추진한다고 하니까 탄도미사일을 쌌고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구멍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한국 정부는 아무리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이 나오니까 당장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당장 오늘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도 역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를 패싱했어요. 그냥 노동신문 오늘자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해서 그 압박, 어떤 압박을 해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엄연한 현실을 대답하게 인정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할 용단을 내려라.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고 미국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연속 패하고 있는 미국의 심리는 복잡하겠지만 잘 판단해서 조선반도에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발을 빼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화라는 거죠. 결국에는 북한의 그 목표는 분명해요. 북한의 정치적인 목표는 일관되게 대남 적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완성을 해서 결국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연습 중단 한미동맹을 완전히 고리를 끊어버리면 북한이 단독으로 1950년에 이루지 못한 김일성의 꿈을 손자가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목표는 분명하고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살 길은 한반도에서 나가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워승톤 가고 해라. 이 얘기지요. 정부 어떤 입장인지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것을 예측하고 국제공조대응대책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안보리 결의한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이 주장한 EMP 전자기펄스탄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쏜 게 정확하게 뭡니까? 일단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전 6시 57분에 평양순환공항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쌍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합찬의 밝현대로 보면 최대 고도가 약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약 3700킬로로 지난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화성 12형, 즉 IRBM, 탄도미사일은 아니고 IRBM 정도, 화성 12가 아니겠냐라는 게 대륙간탄도미사일 아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문성목 의원이 얘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하고 북한하고 사막을 가는데 한국은 물과 빵이 있어요. 북한은 권총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을 한 모금 줄까? 두 모금 줄까? 아니면 반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걸 언제 뺐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게 권총이냐 장총이냐 그게 의미가 없대요. 우리가 뭔가 같이 총이 있어야 그래야 물을 주든 빵을 줘도 그쪽에서 응할 텐데 우리는 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한 모금 줄까? 두 모금 줄까? 반 줄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확 와닿네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백대우 기자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략 최대 고도 770km 비행거리는 3,700k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른바 IRBM급 미사일이라는 관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을 저각 발사한 것이란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는 되고 있지만 IRBM급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사한 IRBM 미사일보다 실전 배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발사 각도를 조절했다. 혹은 연료량을 조금 더 늘렸다. 혹은 탄도 중량 축소 등 미사일 무게를 줄였다. 등등 다양한 관측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궤도를 조금 수정해 남쪽 방향으로 90도 정도 각도를 틀어보겠습니다. 미국령인 괌까지의 거리와 유사하다는 유사한 그림이 지금 준비가 될 텐데 오늘 썼던 내용을 90도 정도 각도로 틀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북한은 앞서 괌포의 사격을 예고를 했는데요. 담순 엄포영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리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빈말을 모르는 공화국의 변함없는 공식 입장이다.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는 발사 위치에 따라 대략 3,400km 안팎으로 측정되는데요. 일부러 조금 넉넉하게 발사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까지는 갖추지 못한 것인지 해석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괌,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백대우 기자의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12일 만에 또다시 초대형 도발을 감행한 건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죠. 바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 겨냥을 한다는 것은 일단 확실합니다. ICBM 완성에 필요한 마지막 과제가 뭡니까? 그 어렵다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탄도가 무너지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까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 그리고 사드 임시 설치 완료 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등 모든 것이 다 불만인 상황에서 이렇게 쏘아 올렸다는 해석이 일단 나올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북한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 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그냥 구체적으로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마이웨이 중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안보리의 제재나 미국의 반응 같은 것을 명분으로 그냥 던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북한은 실제 몇 달 전부터 계속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고요. 오늘 노동신문에서 도착 우리는 끝까지 전략을 바꾸지 않을 때까지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자 우리 군 대응태세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대응태세로 쐈는데 현무 미사일을 현무 미사일을 두 발 쐈는데 한 발은 또 이게 잘못 쐤나 봅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지구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발사하자마자 바로 현무2를 동해상으로 발사해서 즉각 대응태세를 갖췄다고까지 아예 밝혔어요. 그런데 현무2의 사거리가 도발 원점이 평양 순환과의 거리를 따져서 한 250km에 맞춰서 그 목표물을 타격을 하겠다는 목표로 간 건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 즉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측이 현무 미사일 한 발이 동해상으로 추락을 한 거거든요. 두 발을 쐈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군이 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은 명중을 했다고 밝혔어요. 250km 정도를 가서 정확한 우리가 측정했던 목표물에 떨어졌다. 나머지 한 발은 정말 수초 만에 바로 동해상으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이 떨어졌다. 50%의 성공이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이 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미사일마저 한 발이 떨어졌다고 그러니 그 불안감은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지금 3000km가 넘는 미사일도 빵빵 잘 쏘고 있는데 우리는 250km짜리 미사일도 지금 두 발 중에 한 발이 떨어지는 이 상황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진짜. 아니 현무2는요.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움직이면서 쏘고 있는데 고정물체를 타격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북한이 웃겠어요.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국방부는요. 일본 영토를 넘어서 태평양으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플로리다 허리케인인 어마 피해 지역 시찰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일단 그 일정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맥스틸러슨 국무장관은요. 중국과 러시아도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해서 이런 무모한 도발을 북한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본인들도 참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본 상공을 오늘 통과를 했습니다. 일본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본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원래 자기 영토 쪽으로 발사하면 다 그거 다 맞춰버리게 쏴버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안 쏜 거예요? 못 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못 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15일 오전 일본 후카이도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상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본은 미사일 계적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은 어저께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 용토 쪽으로 발사할 경우 요격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하루 만에 허언으로 비춰지게 됐는데요. 앞서 북한이 같은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달 29일에도 일본은 미사일 계적을 추적하는 것에만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면서 국민에게 요격 등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겠다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결국에는 대피 안내만 한 셈이에요. 대피 안내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후카이도 상공을 통과했음에도 일본이 요격하지 못하자 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 여권을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보안론이 거세지는 점도 이런 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일본 영토를 지나갈 때는 미사일이 막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이 갖고 있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패티어리티나 이런 것들이 정점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요격하는 건데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맞추기 쉬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점에 가서 내려올 때 맞추기가 쉬운데 올라가는 걸 맞추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건 괌을 향한 괌 타격을 위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상황. 그래도 일본은 빨리 대피하라고 국민들한테 일본 국민들한테 고지는 핸모양이에요. 한 3분 정도 만에 고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그런 고지도 있었나요? 대한민국을 향한 미사일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과연 대한민국을 향해서 쐈을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